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밖에서 들려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오늘 하루 일과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이쪽 콜롬비아 실제 생활도 좀 구경해 보시고 그러려고 해서 이제 같이 한번 저희랑 나가보시죠. 자, 프리메라, 아돈데떼는 뭐 스케일? 아파너로 서비스에 푸딩.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처음 가야 될 것은 이제 아파트 공공요금 가스하고 인터넷 비용이 나왔는데 일단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달이 안 됐는데 벌써 나와서 확인해 보고 그거 내고 또 뭐 여기저기 들려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저희하고 한번 보고타 같이 돌아다녀 보시죠. 자, 가겠습니다. 출발. 출발은? va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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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오늘 도착한 곳은 그 물건 저희 인스타그램 온라인 매장 판매할 거 보내려고 얹혀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보내는 곳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와 있는 동네는 그렇게 아기가 부처는 아니에요. 아기가 완전 서민층 사는 동네거든요. 자, 이제 그 여기서 물건 보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인터넷 비용 냈고 이제는 가스 비용 내로 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조그맣게 돈 이렇게 공과금 내는 곳들이 동네마다 몇 군데씩 있어요. 자, 이렇게 조그만 가게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 진짜 베네수엘라 송금도 해주고 또 일반 요금도 받고 공공요금도 받고. 어, 그런데에요. 여기가. 빠고데 세리비셔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게 동네마다 조금씩 몇 개씩 있어요. 자, 지금 요 앞에서 판매하고 있는 게 지금 마스크 팔고 있죠. 지금은 지금 한 박스 50개들이 8천 뺐어요. 8천 뺐으면은 약 한 2불이 조금 넘겠네요. 2불 한 10 정도 될 거 같으네요. 지금 딱 이 마스크. 마스크 가격이 지금 많이 내렸어요. 자, 일단 여기서 요금을 내고 다음으로 또 출발할게요. 자, 지금은 이제 카레미 바지라노 사줬는데 너무 작은 걸로 샀어요. S 사이즈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바꿔야 될 거 같아요. M 사이즈로. 지금 멀티플라사라는 그 이쪽에 모얼이 있어요. 이 근처에서 굉장히 큰 모얼이거든요. 이제 거기를 가서 옷을 밖으로 가야 될 거 같아요. 또 트라이스데 recibo, 박도라? 으흠 으흠 응 응 아 으흠 한거 같아요 보시다시피 완전 옛날 한국 60-70년대 시장 모습이죠 시장 길거리에 리아카 다니고 자전거 다니고 오른쪽 길을 보시면 지금 뭐 조그만 상점들 천막으로 한 상점들 쫙 있고 그래요 그리고 저기 보면은 저렇게 신호등 마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창문 유리 땅 애들 판매하는 애들 돈 달라고 그러고 거의 신호등 마다 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전을 가지고 댕겨요 인상 안좋고 그런 애들은 그냥 동전 맡겨주죠 그냥 자 그럼 먼저 지금 방향을 바꿔야 겠네요 왜냐면 지금 이쪽에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확진자가 그래서 이제 카렘도 얼마전에 조금 감기 기운이 있었어요 냄새도 좀 잃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저길 먼저 가야겠네요 그 이 코로나 검사 여기 코로나 검사 다 무료인데 그 검사하는 데를 먼저 지금 가봐야 될 거 같아요 거기가 5시까지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를 먼저 가볼게요 저기 이제 천막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코빅 검사해 주는 데네요 저기 보면은 얘네들 지금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애들 저기 자전거 지금 박스 하나씩 들고 자전거 지금 타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다 지금 한국의 그 택배들이에요 택배 이쪽에도 코로나가 심해서 대부분 택배를 많이 지금 배달해 먹거든요 그래서 택배하는 애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이 커머셜 센터 여기서 이제 식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식당에서 이제 그 배달 음식이 오면 이제 얘네들 중에 이제 한 명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밖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농아에 못 자는데 응 여기 있어요 자 이번에는 제가 옷 밖으로 왔어요 쇼핑몰 여기 근처에서 제일 큰 쇼핑몰이에요 여기 근처에서 제일 큰 쇼핑몰이에요 자 오늘 일 다 끝나고 오늘 여러 군데를 다녔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저것 라면도 사고 게맛살도 사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여기 지금 요거고 이렇게 아세요 이렇게 서랍은 저거 이렇게 아机가 비교하는 거 이렇게 아기고 이렇게 아기고 이렇게 아기고 이제는 안에서 이렇게 아기고 이렇게 아기고 이렇게 아기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집으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 하루 저희하고 일과를 같이 돌아봤어요 맨날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 자 집으로 갈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차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뿌잉 뿌잉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